강릉에서 8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확진자와 접촉한 뒤 증상을 보인 20, 30대가 많습니다. 오세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안 요구에 양양 국민들이 집단 민원을 낸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의료장비와 기술이 발전되는 가운데 영동지방에서 처음으로 첨단 수술 로봇이 도입돼 수술을 진행했습니다. 강원형 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시켜가 연말까지 도내 18개 시국 모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.